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 곁에 오늘도 재생산 비타민 함께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경입니다. 아침 이슬 영롱한 잎새처럼 찬란했던 젊은 날의 열정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하시다구요. 뒤돌아볼 줄 모르고 앞을 향해 걸어온 인생 속에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인생 시계가 있었지요. 기쁨으로 빛났던 시간도, 때론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이젠 모두 별빛 같은 은혜가 되어 우리 열정의 그릇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열정으로 반짝이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잔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레페 이종철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교회 갈레페 이야기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갈레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종철 목사님께서 갈레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갈레페 초호는 65세 이상 등록된 작년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레페 설립 목적은 노년의 나이에도 외롭지 않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회원의 교제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임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데요. 갈렙과 소망회가 연합으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 외에 목자들의 인도하에 목장 모임을 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교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가족원들의 취미활동도 다시 재개될 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로 아직도 갈렙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는 함께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앙적으로 활발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모임인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방송 이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두 분도 인생의 중반 이상을 훌쩍 넘으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젊은 날의 시간들이 있었죠. 두 분을 뵈니까 두 분에게 정말 멋진 젊은 날의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직도 너무나도 소녀 같으신 우리 최수전 집사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저의 젊은 시절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멋진 비전을 갖고 또 행동으로 옮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 멋진 비전이 있었어요. 네. 성교지에도 갔죠? 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된 행복한 결혼생활이라는 거죠. 네. 그 성교지는 가정이라는 자리였어요. 저는 남편을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둘이서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때 제 자신은 괜찮게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한 전제에서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순진했죠. 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라는 당연하고도 쉽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죄성을 가진 저에게는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전 그게 아프리카 성교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았죠. 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의 첫 번째 성교지인 가정에서 먼저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고 훈련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행복한 모습을 뵈니까요. 이제 그 선교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네요. 네. 그럼 이종철 목사님의 젊은 날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몸에 악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냈는데요. 네. 고3 때 여동생의 소개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청년대학부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에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사역이든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네. 날마다 교회에 가서 살며 기도하고 성기며 봉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며 저의 평생의 삶을 죽게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교회의 음악을 공부하고 평생을 음악사역자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사역한 것은 조금의 후회도 없으며 참으로 영광스러웠던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젊은 날이어서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목회자가 되시기까지 그 열정의 한계를 쭉 걸어오셨네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다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복음의 그 열정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최수전 지사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 뉴승교회를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뉴승교회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가 박인환 단임 목사님이 막 부임하셨던 시기와 거의 비슷했어요. 아,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목사님께서 C2C, T4T라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엔 상당히 불편하게 느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거였어요. 아맨. 네. 사실 전도를 하려면 우리에게 방법이나 도구가 필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예전에는 전도를 해야지 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도 그 방법에 궁색했는데 그런 훈련들이 성도인 저희들의 손에 전도의 방법과 도구를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막 뜨거워졌던 열기와 전도의 도구들을 처음으로 제가 몹시 어렵게 생각했던 시누이와 제 여동생의 남편과 또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맨. 아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저희 유성교회엔 많은 훈련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지요. 바로 그 훈련들이 집사님께나 저희 모두에게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종철 목사님께서도 목회자이기도 하시니까 정말 많은 복음의 전도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전의 성교 경험은 몇 차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대 목사님이셨던 손영호 원로 목사님께서 성교사로 계셨던 중국의 교회 단기 성교팀과 함께 했던 경험입니다. 그때 중국에서 했던 사역은 중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북경대학 출신의 조선족들을 위한 가정사역 세미나였어요. 중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며 헌신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신앙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사에게 헌신하면서 눈물로 결단하는 모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그 감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거죠. 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두 분 모두 저희 교회 재생산 훈련 프로그램 모두 들으셨죠? 네. 네. 그리고 그 훈련 후에 다른 분들과 재생산 훈련과 양육도 하셨을 텐데요. 어떤 양육과 훈련이 있으셨는지 이종철 목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갈렙 소망회를 맡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자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이 훈련을 권유해도 처음에는 쉽게 응하시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낙심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기도라는 큰 특권이 있죠. 그럼요. 네. 그러면서 몇 분에게 4.13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80세가 넘으신 목자님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4.13 훈련을 하자고 권유했을 때 자신은 지금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힘들다고 하시면서 저의 몇 차례 부탁에도 거절하시더니 마지막에 요청 드릴 때 한 주만 기다려보고 주님께서 고통과 통증을 약화시키면 훈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도록 통증을 완화시켜 주셔서 다음 주부터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부릅니다. 아. 네.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셔서 건너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네요. 4.13 훈련 중에 이분의 기도가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서 단기 선교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였는데요. 네. 최근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암이 사라지고 고통도 없어졌으며 이 암으로는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의사의 그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기적들은 이런 소소한 순종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과 때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이분에게는 특별히 건강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는 기간 동안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이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수전 집사님은 어떤 재생산 훈련에 참여하셨나요? 네. 그동안의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성교활동이 정지되었었고 많은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줌 미팅을 통해서 파키스탄 교회와 4.13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파키스탄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제가 최소한의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선 그 나라의 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2억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95% 이상은 무슬렘 신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무슬렘 인구가 많은 나라 거기에 비해 크리스찬은 2%도 안 된다고 했어요. 캐돌이까지 합해서. 아 정말 열악한 환경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님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헌신인 거죠. 네. 그분들의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종종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 황량한 물모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와 그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함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어요. 네. 또 그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도 됐는데 제가 갈 수는 없고요. 또 주님을 모르는 무슬렘 칸트리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 많은 무슬렘들에게 주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서로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란 매개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파키스탄같이 기독교 불모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분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의 시간이었겠지만 집사님 말씀처럼 그들과 차원이 다른 미국같이 편안한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더 큰 도전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 또한 주변에 있는 난민자나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야겠다 하는 나눔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종철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복음의 전도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뇌성교회를 통해서 2.13, 4.13 제자 재생산의 훈련을 받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지금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재생산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과 삶의 헌신을 통해 영혼 구원과 제자 삶은 결실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복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신 두 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열정은 젊은 날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성경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고 85세였지만 여전히 40세대와 같은 열정과 건강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산지를 4개 주소서 재생산 비타민 16번째 이야기였습니다.